자 2014년 12월 5일 저희 카페 바다 분석조 상압가 종목을 터뜨렸습니다 아 오늘 제가 사는 이곳에 첫눈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루종일 눈이 아주 진짜 기가 막힌 탐스러운 그런 설탕 같은 그런 눈이 아주 복스럽게 하루종일 쌓이고 있습니다 아 12월 5일 인데요 오늘 저희 카페에서 자 대박 종목이 계속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 어 오늘 저희 회원님들 수익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잠시 오늘 상압가 종목 공개하기 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중에 지금 1등이 1등이 여기 등대지기 에요 자 등대지기 한번 수익률 한번 볼까요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 받고 어 지금 어 투자를 하기 시작한지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요 자 지금 한번 수익률 보시기 바랍니다 단 뭐 다 빨간불이죠 어 빨간불이고 자 이렇게 수익률들이 좋아 점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자 이 친구는 자 고진감래라는 친구인데 최근에 저희 카페에 가입했어요 가입해서 선물 옵션 투자도 어제 해서 27만원 수익을 냈구요 지금 이틀째 이틀째 어 제 카페 바닥분석주 지금 분할 매수 들어가고 있는데요 전부 다 진입하자마자 전부 다 빨간불 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빨간불 뭐 파란불 이라고 그래 해봐야 뭐 0.5% 마이너스 1% 자 지금 3% 2% 그 다음에 5% 4% 3% 2% 이렇게 매수 시작한지 어 이틀 됐죠 자 처음으로 수익률 올려 봅니다 딱 이틀 동안 매수한 종목들인데 앞으로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자 이 친구가 제가 얘기했어요 어 더 다음 주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 형 카페 바닥분석주 추천주를 아 아주 최저가의 매수하는 방법대로 뭐 니가 아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총 자본금 3300만원 같고 내년 이맘때 1억은 벌 수 있다 1억을 벌면 그 돈으로 앞으로 3년안에 10억을 만들어라 제가 어제 그렇게 자신감을 부여 를 시켜 드렸는데요 자 바닥분석 저희 카페 바닥분석주 매수한지 이틀 만에 이렇게 지금 시뻘겋게 반동권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분과 한번 볼까요 붓박이별님 입니다 아 최근 어 분석주 중에 일부 어 지금 손실권이 조금씩 오고 있는 종목이 요 파란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요런 종목들은 요런 종목들은 지금 2%때 2%때 마이너스 5%때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매수를 여기에서 어 더 싸게 하면 이거는 거저 주워 먹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투자 잘하고 있구요 어 이거는 지금 수익시간 한 종목들이네요 자 우리 카페에서 선물옵션 투자해서 어 백전백승 하고 있는 어 저희 카페 어 선물옵션 아주 큰 손입니다 큰 손 선물옵션에 큰 손 이제 주식에 주식에 어 선물옵션 해가지고 본 수익권 같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다 빨갛습니다 아무튼 대박이 어 나게 될 것 같은데요 순선이가 좀 늦게 시작했지만 아 대박 수익을 낼 것 같습니다 자 등대지기 님 74%짜리 32 23 11 10 10 자 2분이요 자 2분 어 제가 어 아마 이런거 얘기해도 될 겁니다 자 2분 이에요 자 조금 아까 시뻘건 분이 자 등대야 지난주 체험차트 교육 받았지 이제 직접 투자를 할 신규 투자 종목이다 몇백프로 오를 종목인지 니가 잘 알지 배웠으니까 곤란해서 대박내라 그래가지고 지금 대박을 지금 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70 몇 프로짜리도 있고 40 몇 프로짜리도 있고 아주 대박입니다 자 이 친구가 저한테 시문차트 교육을 받으면서 어 하루에 카페에 어 머무르는 날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 10월 14일이죠 어 10월 14일에 하루에 카페에 카페에 머무는 날이 머무는 시간이 하루에 10시간 뭐 5시간 6시간 하루에 평균 그냥 거의 카페에 시간 만나면 들어와서 살다시피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이 친구한테 왜 비싼 교육비 내고 그 정도 공부한 재무차트 경보 몇백만원 이거든요 450만원입니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는 금액이 왜 비싼 교육비 내고 그 정도 공부로 그만두냐 지금 종목 매수하러 종목 서핑 다닐 실력이 아니다 형이 이평선이 안정권이 오는 종목을 잘 잡아주면 분할 매수 들어가고 나머지 시간은 차트를 달달달 외워라 주백 번 봐도 시원찮을 시간에 종목 서핑이 웬 말이냐 내가 매일 너를 보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종목 발굴을 하는 것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죽도록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형이 말은 안하고 있지만 너가 카페에 머무르는 시간을 매일 보고 있다 문제는 너가 아직 차트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다 그럼 종목 매수를 실수를 한다는 말이지 내가 보기에 너 차트 보는 수준은 영 꽝이다 섭섭해도 할 수 없다 0점이다 죽도록 공부해라 눈알 빠지도록 공부해라 그게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어요 이때가 2013년도 10월 14일입니다 10월 14일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이 이분이 아까제도 보여 드렸다시피 지금 이 대박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 후로 제가 알게 제가 저 글 쓰면서 차트 달달달 외워서 죽도록 공부해라 그게 네가 대박 인생을 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차트 공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대박 수익을 지금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매수 종목이 매수 종목이 이렇게 단 한 종목도 빨간불이 없이 이렇게 뭐 이따고 해봐야 0.25 0.25 0.25 0.36 이건 뭐 빠진 것도 아니죠 자 매수 종목이 수십 종목인데 이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자 등대지기 아 제가 아주 참 기대가 아주 만땅입니다 이 친구한테 자 이런 대박 수익률을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내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오늘 이제 아직 황 장군이 아직 수익률을 내지 않은데 자 황 장군 이 친구가 저한테 저희 카페 가입하고 가입비가 1년 회비가 몇백만원 되잖아요 몇백만원인데 제 카페 바닥 분석주 매수하고 일주일만에 일주일만에 약 100% 수익을 냈습니다 이 황 장군이라는 친구가 황 장군 수익실현하다 자 79%짜리 그 다음에 30 몇 프로짜리 자 이렇게 수익을 내서 수익을 내서 일주일만에 카페에 연회비 몇백만원 한꺼번에 다 벌어 이미 다 벌어서 챙겼습니다 그리고 에한user가 많이 적게 해요 아 주一點 but 황 장군.. 여러분이 저희 카페가 오시면 카페헤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잖아요 일주일만에 이 친구는 그 돈 다 벌었어요 1주일만에 300만원 갖고 300만원 100% 수익을 내서 이미 다 벌어서 챙겼습니다 카페 공짜로 지금 쓰는 겁니다 자 이 친구 저 또한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제 다른 카페 회원인데요 더없는행복님 이 더없는행복님은 주식하면서 실패를 많이 봤고 지금 여기 저를 만나신 분들 다 주식해서 다 실패본 사람들이에요 실패본 사람들인데 저만 나가지고 이제 다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없는행복님도 참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최근에 저희 카페 저를 만나러 저와 2년이 돼서 형님 주식해가지고 다시 제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 바닥분석주 매수해놓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회사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습니다 이 더없는행복님 자 한번 수익률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2주전입니다 2주전에 매수해놓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떠났는데 이것도 아마 지금 다 많이 수익률이 좋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개월 후면 아마 엄청난 수익으로 바뀔거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창님 창님입니다 창님 아직 오늘 수익률은 올리지 않았는데요 오늘 수익률 어떻게 올라오는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12%짜리도 있고 17%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일부 손실나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이분도 21% 11% 이 창님도 24% 이 창님도 저를 만나기 전에 주식해가지고 실패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아주 재기에 비장의 카드를 꺼내서 지금 재기에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부분인데 한번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번주에 조금씩 담아봤습니다 자 여기 나나님 인데요 이 나나님이 주식 투자해서 큰 손실 받다가 저희 카페 메인 공지창이 있습니다 카페 바닷본속주 아 여기 없는 아 여기 여기 있습니다 카페 회원님 907% 대박 수익률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나나님 907% 저를 만나셔서 자 이분이 한번 이렇게 글을 클릭해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자 69만원 갖고 6개월만에 907%의 수익률을 낸 신화의 저희 카페 주인공입니다 이 분석을 여러분도 저희 메인 공지창에 있으니깐 한번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주식 투자하면서 아주 크게 손실을 전 재산 중에 상당수 많은 아 재산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저를 만나셔서 지금 이렇게 저희 카페의 신화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건데 여러분들 69만원 갖고 자 반년만에 반년만에 907%의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아 그런 신기록이죠 누가 저 기록을 이 수익률을 이 꿈의 수익률을 이걸 누가 이걸 보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뀔 것이다 저를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 턴어라운드가 저로 인해서 되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대박 인생을 사시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소론이 조금 깊었는데요 자 오늘 저희 카페 바다 군석주 상한가 종목을 그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저희 카페 바다 군석주 오늘 전체 1900개 종목입니다 1900개 종목 중에 자 오늘 전체 1900개가 넘는 상장 종목 중에 오늘 총상한가 종목은 11개입니다 자 이 중에 신규 상장 종목 오늘 하나가 있습니다 자 솔브레인 대창스틸이라고 하는 신규 오늘 상장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을 뺀 나머지 한 종목을 빼고 전부 다 상한가에 오늘 올인 당첨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분석입니다 1900개 종목 중에 예를 들어서 11개가 상한가인데 그 중에 저희 카페가 또 오늘 10개 상한가에 올인 당첨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신기록이 뭐 기록한 지가 벌써 수십 번이죠 자 오늘 저희 카페 바다 군석주 상한가 종목을 이제 하나 둘씩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꿈의 수익률